렛츠 피어스타! 안녕하세요! 피어스타입니다! 제이! 네?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뒤에 둘이가 너무 귀엽다! 얼굴이 딱... 쭈쭈쭈! 우리 생각해보니까 같은 차 타는게 8년 만에! 마지막에 우리는 F파의 활동 끝나고 거의 같은 회사 지면 같은 차는 안 타잖아! 가짜 활동! 되게 새롭다 진짜! 그리고 업그레이드 됐어! 고급 칸니발! 암마! 의자 암마도 있어! 예지도 암마돼! 암마돼! 그래서 우리... 그래도 8년 만에는 업그레이드 됐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춤추러 가기 전에 암마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선배님한테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 피에스타 컴백 어떻게 생각해요? 조언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무릎 조심하고! 홍삼 먹으면서 하고! 영양제 있나 찾아봐야겠다! 아 나 챙겨온다! 저는 먹고 왔어요! 생각을 못했네! 먹고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또... 다 젊은... 계속 젊다고 얘기하면 사람 진짜 우리 나이 많은 줄 알아! 정말 강조해 젊어! 젊은 느낌으로! 나 요즘 머리도 안 자르고 되게 길었어! 요즘 긴 거 유행하잖아! 긴 거 유행이야? 응! 근데 오늘 춤추다가 언니 머리에 맞을 수도 있어! 몇 명 좀 맞겠는데? 언니가 머리 적당히 흔들어야 돼? 알겠어! 퍼즐 더 안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이 부어서... 기분이 안 좋아! 다행히... 촬영장이 어두워서... 다행히... 잘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렇게 빨리... 2가지 치즈... 한정빵을 먹고.. 퍼즐 더 맛있음! 우리는 나중에 그거 이루지! 뭐 이런식으로... 사실... 이쁘게 창피해... 저는马ain국을 한장빵을 한다고... 하늘을 놓고...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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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